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안네 카레니나라고 하는 폴스터의 소설의 첫 구절 바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소설의 첫 구절은 중요하죠 첫 구절을 읽어보면 그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전체 소설의 철학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옛날 학교 날때 배워도 오만과 편견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영문학에서 최초의 형식을 갖춘 소설이라 이렇게 보는데 제인 오스틴 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죠 여기서 첫 구절이 유명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구절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뭐 좀 재산이 많은데 총각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좋은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에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각이고 재산이 많으면 서로 그냥 그 사람 데려가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또 처녀들은 또 이제 그쪽에 많이 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만과 편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설 첫 문장 하나로 이 소설의 그 철학도 들어가 있고 소설의 방향도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그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을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되고 행복한 가정은 그 행복한 모습 행복한 요소가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착하고 좋은 인격이고 항상 밝게 살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거나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거나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그냥 뭐 늘 어느 가정에 다 행복합니다 행복의 요소는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를 충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렇죠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아이를 서로 간에 이제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뭐 몇 가지만 하면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이유는 수억 가지가 된다 이래서 불행해 저래서 불행해 뭐 때문에 불행해 애가 공부를 못해서도 불행해 뭐 뭐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불행해 수많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현상을 보면 그 핑계가 수도 없이 많고 그 잘못된 요소가 수없이 많은데 잘되는 거 보면 몇 가지 단순한 거 몇 가지만 해도 그 몇 가지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그렇죠 한두 가지만 내가 내가 운동을 아침에 꼭 일어나서 약술 한번 간다든지 내가 꼭 무슨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 한다든지 이런 게 한두 가지만 내가 이렇게 그 매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해도 내가 기분이 좋고 존재 의미가 있는데 나쁜 거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수없이 많은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되는 집안은 다 비슷하게 근심이 없고 건강하고 화목합니다 몇 가지 이유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그 집은 뭐 때문에 나쁘대 뭐 때문에 안 되는 집안은 수많은 집안마다 그 이유가 다양하고 끊임없이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믿고 신뢰 있고 사랑하고 정말로 아껴주고 이런 단순한 몇 가지입니다 큰 병이 없고 우애가 있고 정말로 그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서로 간에 열심히 살아서 이제 그럭저럭 또 먹고 살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런다면 당연하게 행복하게 되죠 그런데 안 될 때는 수많이 복잡한 이유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모든 조건이 탁월하지 않아도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만 좋으면 잘 되고 행복해지는데 안 되는 사람의 모습 안 되는 삶의 모습 안 되는 가정을 보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가만히 보니까 물론 안네카라니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설의 첫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이 얘기가 통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통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네카라니나의 법칙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안나카라니나의 법칙이 바로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히 향한 거죠 무슨 뉴턴의 법칙 이런 건 아니고 톨스토이가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얘기는 정말 어디든지 다 된 사업의 얘기 건강의 얘기 뭐 개인의 삶의 얘기 뭐 어떤 직장의 얘기 다 이거랑 똑같다는 잘되는 데는 몇 가지가 잘 되고 그냥 그거 하나로 다 잘되고 사장이 공장이 잘 되면 사장이 한두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다 잘되고 안되는 과정은 안되는 공장은 수많은 이유로 안되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는 사람은 몇 가지만 해 가지고 딱 다이어트 되는데 안되는 사람은 수많은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되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네카라니나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걸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술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잔칫날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술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일별로 술 먹는 이유가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월요일에는 월급 타서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뭐 뭐죠 그 다음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제각기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에요 술 많이 먹는 안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평화롭고 긍정적이에요 행동이 단순하고 일정이 단순하지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 신경질이나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천차만별 생깁니다 수많은 이유가 자꾸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안네 안나카라니나의 법칙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긍정적일 때는 그 잘 되는 것은 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되는 것은 단순한 몇 가지를 규칙적으로 할 때 잘 되더라 그래서 단순한 몇 가지 잘 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몇 가지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에요 큰 흐름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취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하고 규칙적인 행동을 몇 가지를 잘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 이런 말은 아니라도 살만해지고 견딜만해지고 편안해지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세요 그 불행하다 또 불평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매사에 불평하죠 그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옛날에 그런 걸 성격 저 사람 성격 나빠 맨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정신적인 디스오더 멘탈 디스오더로 보죠 옛날에는 그거를 인간 나쁘다 했지만 지금은 멘탈 디스오더 입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인간이 나쁘고 그런게 아니고 정신적인 어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죠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해 보고 이야기해 보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평으로 봅니다 적어도 내가 주변에 10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좀 나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멘탈 디스오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봐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 듣는 사람들도 몇 사람 나쁘다고 할 때는 같이 공감해 주지만 모두가 나빠 자기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도적이요 강도요 자기 인생에 상대했던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악인이요 이기주의자요 자기를 짓밟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멘탈 디스오더가 되는 것이죠 성격이 나쁘다 그런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불행한 요소로 그 틀로 싹 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물론 큰 나쁜 일을 당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을 보면 이걸로도 상처받아 저걸로도 상처받아 아예 상처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짜증을 많이 내거나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당하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뭐든지 저렇게 나쁘게만 생각을 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또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 이게 성장 시기에요 성장 시기가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성장할 시기에 부모나 혹은 그 사람을 돌봐주는 어른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뭔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나 선생님이 혹은 주변에 그거를 돌봐주는 사람이 일단 그 불만의 내용을 들어주고 왜 그래 이렇게 딱 들어주고 틀리면 나중에 아이고 네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니 사실 그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 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얘기한 게 타당하면 그랬구나 아이고 너 많이 화났겠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이런 사람 100% 절대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 뭐 예시절에는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아이들을 들어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이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그냥 좌절을 실망을 아주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계획은 아주 가슴 설레게 하고 그냥 아줌마 그냥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행해 가지고 요만한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주눅이 들고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발달 과정에서 그런 거를 들어주거나 그런 걸 수행해 주거나 소통해 주는 과정들이 적었다 이제 보통 발달 심리학에서 그렇게 보죠 어쨌든 건강한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나 삶이 건강한 사람은 일단 일정이 단순해요 일정이 아무리 바쁜 사람도 보면 바쁘지만 단순합니다 늘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하던 일이 그대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항상 그리고 단순하게 먹는 것도 늘 다양하게 먹는 사람보다는 좋은 거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어쩌다 별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맨날 단순한 거 먹는다 맨날 특별한 거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서 감당을 못하죠 늘 새로운 것을 소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소화기관이 일정하게 이게 들어오면 일정하게 이렇게 소화해 버릇 해야 되는데 맨날 생전 처음 보는 게 들어와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늘 긴장해 가지고 소화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 속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도 좋은 거 몇 가지로 해서 단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장수로 가는 것이죠 뭐 산의 진미를 먹으면 괜히 우리가 부러워 보이잖아요 맨날 레스토랑에서 먹고 맨날 비싼 거 먹는다 그러면 와 부럽다 그러나 그의 수명은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생활 단순한 시간표에 그대로 규칙적으로 가는 사람 늘 단순하게 운동하고 단순하게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만인 사람은 자기 통제가 잘 안 되죠 아 분명히 내가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자꾸 생기죠 오늘은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오늘은 좀 술 좀 먹어야 되겠어 오늘은 몸이 좀 춥빛해 운동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자꾸 생기 제가 다른 이유가 생기는 비만을 잘 잡는 사람은 단순하게 식사 잘하고 운동 잘하고 생활 건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잘되는 것은 공통적인 몇 가지 이유로 잘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저절로 서로 믿고 신뢰하면 그대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면 이유가 천차만명 수많은 이유가 이유라고 자꾸 고개를 들어 수많은 걸 핑계를 대죠 우리가 아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제 강의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치면 어느 한 사람만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70억 65억 인구를 평균을 낸다고 그러면 한 평생 살면서 스트레스를 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시기별로 언제 이렇게 오느냐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건 다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느 사람을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죠 저만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만 가장 불행한 이유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사람 이건 불행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스트레스를 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것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만 내가 불행해서 나만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요 나만 이렇게 많이 마음고생을 해야 돼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도 다 그만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소한 것이 다 자기에게 스트레스의 제목 화날 제목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어할 제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칸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마니엘 칸트 항상 이 사람을 인용할 때는 참 인용할 게 참 비슷해요 이분이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인데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18세기면 18세기 평균 수명은 제가 생각해 30대 후반 정도 안 될까 싶어요 지역보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80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을 고향이면 페니히스부르크인가 하는 고향인데 그거를 60킬로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평생 똑같은 시간으로 공부하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산책하고 또 이런 자기만의 그 항상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색의 시간 또 산책의 시간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것을 규칙적으로 살죠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살았으니까 그의 생각도 단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의 생각 칸트의 철학은 오히려 당대의 모든 철학자들 중에 가장 넓고 큽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어떤 저런 그 경험론이라든지 대륙의 합리론이라든지 이런 양대의 흐름을 다 자기는 다 소화하고 수용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학문의 범위가 더 넓어요 사는 것은 좁은 동네에서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단순하게 살았는데 사상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잘되는 사람은 단순한 몇 가지로 인해서 잘되는 것이고 그 단순한 몇 가지로 잘되는 사람은 단순해 보이나 그의 정신세계는 풍요롭고 넓고 건강하고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어로 Vulnerable 이란 말이 있어요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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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말입니다 상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런 말이에요 Vulnerable Vulnerable 라는 단어는 우리 아까 얘기한 마음이 아플 때에 발생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뇌 모습이 vulnerable 하죠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다도 아프고 물이 다도 아프고 비누가 다도 아프잖아요 안 그러면 안 아픈데 Vulnerable 이런 말은 상처받은 상태를 얘기해요 상처를 받으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이게 vulnerable 이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고 저런 말을 들어도 상처를 입고 계속 짜증이 나고 이게 Vulnerable 문제는 Vulnerable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상처인 것이죠 상처 상처로 인해서 Vulnerable 해지죠 큰 상처를 입으면 쉽게 다 낫기가 힘든 거에요 그래서 큰 상처가 내 안에 아직까지 있으면 이런 이유로도 아프고 저런 이유로도 아프고 지나가다 건드려도 아프고 누가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계속 상처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상처를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강의 제목처럼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단순한 몇 가지를 내가 일상에서 잘 실행하고 반복하고 그 단순한 몇 가지를 나의 생활에 1등, 2등, 3등으로 탁 놓으면 그 단순한 몇 가지가 내가 지금 힘들고 페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단순한 몇 가지를 잘 해내다 보면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불행에 늪해서 또 큰 고통의 자리에서 견뎌내고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이런 때일수록 한순한 몇 가지를 1, 2, 3으로 탁 놓고 이것을 잘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다 보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여유롭게 여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뭐 마무리 시골밥상 옛날에 시골밥상 하면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죠 된장이나 있고 상추나 있고 나물 몇 개의 보리밥이니까 옛날에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 시골밥상이었지만 지금은 시골밥상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건강의 상징이죠 건강의 가장 핵심이 시골밥상 시골밥상이 있어야 우리에게 건강합니다 기름진 밥상은 어쩌다 한번 해야지 일상은 시골밥상으로 구수하게 된장찌개 넣고 구수하게 현미밥, 작곡밥 넣고 나물 몇 개 그렇게 하고는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고등어 한 개 이렇게 이게 시골밥상입니다 몇 가지 올라온 거 없지만은 소박한 그 시골밥상이 한 사람의 건강을 좌우해줍니다 부잣집의 사내 진미는 볼거리도 많고 맛도 좋겠지만 그 사내 진미의 복잡한 밥상은 우리 건강에는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먹어야 되겠죠 물론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하고 난 그래도 먹다가 갈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의미있게 살고 싶은 분은 시골밥상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복잡하고 안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수없이 많이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 복잡한 것은 어려울 때 있어서 멀리하고 잘되는 몇 가지 단순한 요소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그 단순한 몇 가지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또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또 회복해야 되는 상처를 지금 겨우겨우 보동을 위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 쪽에 있다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회복을 향하게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몇 가지 꼭 중요한 것을 선정을 해서 그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잘 실행하다 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원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투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단순하고 복잡했던 나의 그 얽혀있던 실타래 거기에 말려들기 시간 끝도 없죠 그 얽혀있는 실타래를 멀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몇 가지가 여러분을 당신을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당신을 편안하게 그리고 당신을 때로는 행복하게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이렇게 가보도록承 dismiss